안내할게요. 자전거 뭐 시마노꺼 시마노만 싼거지 사실 일본에서 예 그러면은 저기 후쿠오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회는 조금 조금 떨어지고 더 비싸지지만 회는 다 있어요. 회도 다 있고 초합도 다 있는데 시마노새끼를 제가 회로 추천드리는 거기가 제일 싸고 제일 유명하고 보고 산지는 거기가 세계최고에요 카라토 수산시장 그 인근에 일대가요 그래서 회 때문이라면 시마노새끼를 가셔야 되고 자전거 부속이면 회는 퀄러티를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후쿠오카 가는게 낫죠 근데 형님 그거 결정하세요 저기 아까 그거 아니 그거 어느게 좋아요 형님 싸게 해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 2층 침대 예?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들어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예 아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먹고 예 아 그것도 괜찮죠 호텔로 해도 호텔이 낫겠다 역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호텔로 하면은 가만히 있어 얼마 들까 형님 그러면은 저기 그 뭐냐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그러면은 2박 3일? 2박 3일이면은 현지 1박이에요 네 그럼 3박 4일 4일이 적당하려나? 음 3박 4일 1월 달에 뭐 아 그냥 제가 그냥 견적만 하네 견적만 견적 내달라고 해가지고 뭐 다 가면은 그 손님이 다 가면은 떼붙여 됐지 세곤 형님은 제가 1년에 5번 견적만 내드리고 있는데 그니까요 아 저는 자전거 사고 싶어요 예 그렇죠 형 우리 그 저기 펜션 이런거 할까요 세명 가면은 펜션 펜션 괜찮죠 식사는 안나오지만 우리가 다 해서 사 먹어야 돼 아 사와서 해서 먹어야 돼 펜션 괜찮아요 아 펜션 하면은 이게 얼마나 오면은 예 예 예 예 예 아 시마노가 좀 싸우리라곤 하더라구요 예 그렇구나 자전거 어 근데 호주랑 일본거 다 타봤는데요 자전거 저는 일본게 최고 좋던데 아 유럽건 안 타봤지 호주에서 타봤지 호주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게 두려운 걸거 아니에요 근데 호주 있는거는 별로던데 호주에서 예 아 그렇지 호주에서 중국산 썼겠지 싼거는 아니 그 일본은 하여튼 한국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전거 타니깐요 체인이 그 빈틈없이 착착 물리던데요 예 아 그렇구나 안 타봐 가지고 제가 대단하다 형님 자전거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전거 일본 자전거 좋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거보다 좋다 그래 가지고 일본거 막 자전거 사 가지고 배 탄 사람도 많던데 예 예 예 1월달에 형님 후쿠오카 가는거 요거 펜션 해 가지고 요것도 한 39만 39만 9천원 예 50만원 아니요 저는 50만원 안 들게 해 드릴 자신 있어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미 40만원 또 나갔잖아요 그럼 3박 4일이잖아요 1박 2박 3박 4일박 하루 2만원 사 먹으면은 7만원에 아 부두세 부두세 택스 내야 되는구나 8만원 8만원 정도 쓰고 돌아올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다 화나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거기 그것도 있어요 형님 그 형님은 그거는 안 좋아하죠 서양식 저 패밀리 레스토랑 안 좋아하죠 그럼 예 예 그거 잘하는 집 있어요 예 예 가격은 가격은 6 7천 원대로 나오고 아 그러면 그 본 스테이크는 만원 조금 넘겠다 만원 조금 넘고요 햄버거 스테이크는 아니 가격이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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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하는 부분 아마 그거를 안 드시고 오셨다 그러면은 일본 가 가지고 그러니까 양식 좋아하는 사람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사람이 그거 이거 사이제리아라는 데거든요 안 먹어 보고 왔다 그러면은 일본 여행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 정도로 그 전국 체인점이거든요 예 어떤 데냐면은 한국의 레스토랑 보다 가격이 절반이 하고요 맛은 맛은 전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를 받은데요 예 그런데 좋아하신다면 뭐 얘기는 간단하네요 예 그거는 자신 있어요 제가 예 그 다음에 쇼핑 식도라고 일본은 뭐 그거죠 일단 그 다음에 문화재 좋아하시는 분들 성하고 이렇게 성 구경하고 절 구경하고 예 웃긴 거는 일본 성 제일 잘 보존된 데는 여기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무슨 얘긴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게 일본의 본성 기와집처럼 지어놨잖아요 아시죠 그거는 물론 한국에 없어요 다 부서졌죠 근데 원래 성이란 게 그 본성 기와집만 말하는 게 아니고 둘러싼 돌성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돌성을 본성 주변 돌만 남기고 다 해체했어요 옛날에 해체했어요 옛날에 왜냐면 이 새끼들 반란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이해되죠 형님 근데 한국은 웃긴 게 저번에 저기 울산제 서생포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돌성이 사방 1키로로 살아있어요 돌상 돌 그대로 쌓였어 그래가지고 누가 함께 한 게 다 비교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국처럼 일본 돌성이 잘 보존된 데가 일본에는 제로거나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 보려면 한국에 가야 된다고 코멘트는 코멘트인데 형님 근데 만약에 1월달이라면 날짜가 언제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제가 싼 날짜가 6일 7일 8일 1월 6일 7일 8일 9일 13 14 15 16 20 23 아 그럼 형님 하여튼 그 형님 거기 저기 거기 가시게 되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매진돼요 이게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이 예약 시작해가지고 빠르면 한 달 전 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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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배 자체가 매진되버려요 배 자체 호텔하고 저도 이거 떼와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진시키는 게 아니고 저는 상품 여기 남아있으면 계속 팔고 싶죠 근데 여기서 자체매진되버려요 전국에서 여기 다 하니까 그렇죠 한 12월 중순 돼 봐야 알죠 형님 그때까지는 뭐 한 80% 확률은 남아요 2주 전부터 위험해요 2주 전되면 까딱까딱까딱 아 그렇구나 인권유린 인권유린이다 이거 완전 아 아 그렇구나 그 형님 그 대략 얼마 전쯤 알 수 있어요 12월 중순 되면은 그 1월달 스케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6일 가가지고 6,7,8,9일 날 오면은 뭐 그런 방법 되겠네 아 펜션 가면 재밌겠다 저 친구 요리 엄청 잘하는데 저 사무실이요 예예 사무실 네 형님 예 형님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Sed zeros 놀아 살쪄 놀아 Ey 같네 Hack jed 손 손 손 손 손 감사합니다.